베네치아 거리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아이와 어른들 모두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거리에 물이 차올라도 시민들의 차분한 모습을 보면 일상인 듯합니다. 사실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광장이 침수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과거 8월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이탈리아 당국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1m 이상 수면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